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윤석열 지지를 20%대로 경고한 20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반성은커녕 국민의힘 내부에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자 20대도 등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대 국민의힘 지지율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한 달간 무려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지인 민주당보다도 더한 집안싸움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현실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나 불법한 자리싸움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은 내팽개치고 권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한심하다. 이대남 일부에겐 이준석 징계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인사 논란이 과도하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부랴부랴 다시 꺼내는데 속내가 뻔히 보인다. 비생상적인 보복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0대 남성들이 빠르게 이탈하자 여가부 폐지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 20대 남성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이를 즉흥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지율 올리고자 혐오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가부엔 관심도 없고 그냥 지지율 바닥치려 하니까 다시 여가부 폐지 꺼내는 거 아니냐. 여권 내에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부터 해결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하면 된다. 이런 반응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게임업계도 패싱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게임업계에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에선 한류성과로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등을 언급하면서도 게임은 빼놨는데요. 지난 1일 게임산업협회 간담회에서 박보균 장관은 게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 업계에선 당혹감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게임 공약은 전혀 없었고요. 이에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이 말 그대로 실종 상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선 과정에 내뱉은 얘기들은 단순한 표심잡기용 쇼였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지식백가 채널에 출연했을 때 100만 뷰가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치 무관심층이거나 혹은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고 호평을 한 주의 게이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대리 인터뷰 논란 터지고 신희진 손인춘 논란 터지고 하태경 의원은 그런 신희진 씨를 옹호하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이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태형호 의원은 경찰 단체 행동을 두고 북한에선 상상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북한에 가세요. 이 멘트를 그대로 민주당 모 의원으로 바꾸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을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아무튼 최근 일부 경찰들은 대통령 무섭지 않고 인원 적어도 경찰 모임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 황당한 해명인데요.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대통령이 황급하게 내려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건 지나친 요청이라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예상됐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어 보이고요.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저렇게 돼도 않는 말장난만 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이러는 게 현실 아닐까요? 오죽하면 장성철 소장은 이 정권은 망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윤석열의 내부총질 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종인 씨는 국민의힘이 위기 해결 능력이 없다 무슨 놈의 집권당이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정확한 진단이다 윤석열은 위기 해결 능력이 없다 무슨 놈의 대통령이냐 이런 지적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이러니 계속 검찰을 동원해서 사정정국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통일부 과기부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나저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두터운 팬덤의 차기주자 부상이라며 어떻게든 띄워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틈만 나면 팬덤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맹 비난을 퍼붓더니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적용이 안되나 봅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도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